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가랑은 별개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는 너무 명백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시장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투자 환경은 굉장히 어렵죠. 그럼 투자 환경이 언제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환경이 안 좋다면 좋았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았을 때는 언제고 그때는 왜 좋았는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는 아마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골디락스라는 단어였어요. 골디락스라는 단어는 뭐였냐면 경제가 좋긴 좋은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수준의 경기를 말합니다. 경제가 좋으면 다 좋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다 좋은데 경제가 너무 좋으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경제가 너무 좋지 않고 적당히 좋은 상황이 되면 연준이나 정부에서 긴축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놔두면 되니까 좋은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정말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은 환경이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연준의 긴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최근에 주식 시장 환경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골디락스라는 단어였었고 두 번째는 2020년 말에 그리고 2021년 작년까지 왜 이렇게 주식하기 좋았었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때는 전 인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 코로나를 이겨놨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 위기로부터 인류가 극복, 코로나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싸울 틈이 없었던 거죠. 야, 네 껴 내 껴 어딨냐? 지금은 코로나부터 잡고 보자.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힐 듯 하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등 미국과 중국에서 자꾸 불협화함이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 요인이 되면서 주식 투자하기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장사하기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주식하기 좋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야, 기업이 저렇게 돈을 잘 보내?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때 나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 투자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역시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초까지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물가가 너무 낮으니까 예를 들어 짜장면 회사를 예를 들자면 밀가루 가격이나 양파 가격이 너무 낮아서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2020년에 너무 낮았던 수요에서 갑자기 우리가 흔히 펜트업 디멘드라고 하는데 갑자기 수요가 벌리면서 기업들의 매출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올려줘야 될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은 많이 해고하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마진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 더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업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 역시 반대의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담이 커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밀가루, 양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규제치고 양파는 아예 조달이 안 돼가지고 짜장면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예를 들자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만드는 소재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거는 배터리 만들어봤자 마진이 안 남아서 이거 몰라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건축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건축을 하려고 지금 땅을 다 파놨고 건물을 지으려고 봤더니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죠. 멈춰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장사를 하기에 너무 안 좋은 환경이다. 이것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정리해 볼까요?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연준이 긴축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따뜻한, 뜨뜻한, 아주 적당한 수준의 경기였을 때 투자하기 좋은데 지금은 과열되는 구간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는 코로나를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다. 세 번째는 기업이 경영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됐다.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식,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의 가치, 기업이 갖는 본연의 가치가 지금은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투자자들의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초반에 코로나 처졌을 때만 해도 너도 나도, 너도 주식해, 나도 주식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새로운 돈들이 물밑듯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만할래, 안 할래 이런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주변에서 많이 느끼시죠? 사실 돈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군집, 즉 다시 말하면 물이 지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주가의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흔히 밸류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주가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는 거죠. 이 기준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중에는 PER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경제 뉴스 신문 기사에 보면 아마 대부분 이런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오늘 촬영한 날 기준으로 6월 3일인데요. 시장에 전부 악재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요. 뭐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실적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실직보를 했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펙에서 원유를 더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유가가 하량 안정화되는데 유가가 또 올랐어요. 그리고 경제지표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이러면 조금 연준이 금리 인상 좀 천천히 해주는 거 아닌가?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연준의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금리 인상한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실 까놓고 보면은 하나도 좋은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냥 반등이 한 정도가 아니고 나스아 기준으로는 거의 3% 가까이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오른 거거든요. 왜 올랐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좀 잡아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악재를 많이 소화해내고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강호동 씨가 이렇게 한 대 맞고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아파해요? 그랬더니 강호동 씨가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맷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시장은 강호동 씨하고는 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맷집이 생긴 거죠. 웬만한 악재는 이제는 더 이상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웬만한 악재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미국에서 1분기 실적 발표하는 동안에 약간만 미스 했다. 그러면 20%씩 주가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호동 씨하고는 정반대. 너무 많이 뚫어 맞으니까 맷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맷집이 워낙 생기다 보니까 어제 주식시장에 반등한 요인들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자율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스폰지가 있는데요. 이 스폰지를 꾹 누르면 다시 뿅 뛰어나오는 것 있죠. 이게 자율 반등입니다. 그냥 너무 세게 눌러서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상황.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고평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주식가는 이미 많이 빠졌다. 그래서 심지어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해보면 거의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는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주가의 레벨은 지금 가격은 주가는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다. 라는 것을 미리 반영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주가랑은 별개로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경제는 너무 명백하게 지금보다 훨씬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주가는 반영되실 수 있지만 경기는 아마 많이 안 좋아질 겁니다. 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코멘트를 인용을 해드릴게요. 옐런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지긴 할 텐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착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경착륙이라는 게 있어요. 경착륙은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연착륙은 조금 안 좋아졌다 다시 좋아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 경제는 잘하면 연착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기본적인 사실이고요. 연착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됩니다. 기술을 잘 써가지고 잘 대응을 해야 연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운이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를 총괄하는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하면, 운이 좋으면 연착륙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운이 나쁘면 경착륙이다. 이 얘기죠.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은 계속 안 좋아질 거고 주식 시장은 반영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질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골디락스가 제일 좋은 거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악 중에 최악인 시점이 언제였냐고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 80년대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서 주식 시장이 좀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길래 그렇게 안 좋냐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경기가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차가워지지 않는 적당한 수준 골디락스라고 했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는 안 좋아요. 그럼 경기는 안 좋으면 물가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물가는 올라가는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물가도 올라가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즉,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이 부양책을 써서 경기를 살려놓으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높아서 연준도 뭘 할 수 있는가 없는 상황.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과거에 글로벌 경제가 왔던 그 상황을 쭉 돌이켜보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이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임금이 올라가는데 물가가 올라가요. 그럼 물가가 올라가서 임금도 올라가요. 임금이 올라가서 또 물가가 올라가요. 이런 상호작용이 계속돼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언제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냐면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럼 올해 지금 미국의 물가가 7%, 8%씩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언제냐면 작년 이맘때쯤에 비해서 7%, 8%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내년에는요. 이미 이렇게 올라간 것보다 또 그만큼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올라간 것보다 더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면 물가는 진정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으로 잡는다라고 얘기하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스로 더 올라가기 어렵다는 측면은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요가 줄어듭니다. 물건 가격이 올라가면 짜장면 가격이 3만원, 4만원 되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건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물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임금 올려줘요. 라고 얘기할 때 사장님이 그래 올려줄게. 라고 얘기하면 짜장면 가격이 두 배 오른 만큼 임금이 두 배 오르니까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간다라는 건데요. 이게 아닐 것 같다라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닐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구간이냐. 작아지고 있는 구간이냐를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970년대, 80년대에는 당시에 노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노조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동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가치가 늘어나는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노동자의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스타트업 회사에서 우버 그리고 리프트 아니면 여러 가지 로빈우드 등등 많은 회사들에서 이미 벌써 경기가 침체되지도 않았는데도 사람들을 자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노동자의 권력이, 권위가 높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짜장면이 두 배 올랐으니까 월급 두 배 올려줘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 다만 우리가 앞으로 보는 경제 환경은 계속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